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은 0.47% 상승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31%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애국인 매수 3300억 코스닥은 양매도 1640억 선물시장 상방에 달러 선물 매도까지 나와주고 있구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3%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8200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구요 수급 자체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유의미한 흐름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자체는 굉장히 이쁩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여기에서 그다지 포지션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냉정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거래를 올려준다는 뜻 자체가 눌림목을 보여주고 난 뒤에 메이저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더 추세 턴어라운드 구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세를 잘 살려서 가는 종목군들과 추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기업군들과 그런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악과관에서 매물 소화를 시켜주고 난 뒤에 매물 소화를 해주고 고개수 물량 풀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매물 소화해주고 눌림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수위 표현을 해서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일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보세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물을 현재 도출해내주고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와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짜로 언제 올라가냐의 차이인 것이지 올라간다는 관점과 개념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만 꼭 명심하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희 호빈제TV 잘 아시겠지만 무료체험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료체험 일주일 목표 수익을 25%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중고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로봇틱스 보고 왔습니다 같이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